코너명이 매일매일 이 코너가 없는 날로 쏟아지는 코너명 장명 인기 코너입니다. 국회의당 박지원 전 대표 스튜디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합니다. 계속. 적과의 박진 말고 또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 정치구단주도 있고요. 요즘 혜택도 이기고 야구단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구단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치구단주가 마음에 드십니까. 혜택에서 기야로 바뀐 지가 언젠데요. 싫어하잖아요. 정치구단주요. 좋은 장명이네요. 정치의 구단주다. 구단이라는 단어 중의적으로. 정치 읽어주는 남자 박지원. 구단주다. 자 오늘은 그럼 정치구단주로 하고요. 구단주님 방송을 많이 듣는다는 거 실감하시죠? 글쎄 제가 부산 이번에 이렇게 전라남도 여수 순천 이쪽 가면요. 광주 가면 특히 뉴스 공장 많이 듣는다고. 그럼 여기 또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웹이나 뭐 유튜브로 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래도 박지원의 실력이지 김호준 공장장의 인기는 아니다. 이런 결론으로 저는 내렸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공장장이 웃는 거나 잘하지 다른 건 아마. 자 국민의당이 지금 몇 주째 이거 어떻게 됐냐. 안철수 대표는 계속 통합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안철수 대표는 대표님이 아무리 박지원 대표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쪽으로 향해 달려가고 그 핸들은 고정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이제.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안철수 대표의 고집 그리고 좋은 의미의 추진력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예언도 적중하는 것 보면 역시 뉴스 공장 듣는 청취자들이 박지원의 실력 때문에 듣는 것 아닌가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제가 안철수 대표는 결국 초반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탈호남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호남 베이스 정당으로 본인이 차기 대선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탈호남 하려는 같다는 말을 계속 했는데 실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원인을 지역구도를 탈피하자. 국내당의 지역구도를 탈피하자고 하면 지금 호남을 탈피하자는 얘기밖에 더 듭니까? 지역구도를 탈피하자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DJ도 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좀 조심스럽게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외연을 확대하자라고 해왔는데 지역구도로 단어로 바꾼 것은 유승민의 생각이 좀 오염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계획이 뭘까요? 호남 지금 사실은 국내당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호남을 베이스로 하였고 거기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자는 거였는데 그럼 결별 나가라 사실상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렇게 계속될 만한 표현이 등장하고 나는 계속 통합으로 가겠다. 그러면 호남 털어내고 나는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당신들 나갈 테면 나가. 이 자세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양쪽 다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저희는 어제 평화계획연대 세미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평화계획연대는 통합은 안 된다고 하는. 그렇죠. 통합을 반대하는 원내부원들과 일부원의 위원장들의 결집체가 될 건데 이제 예산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통과가 됐잖아요. 국민의당의 역할을 제대로 했죠. 제대로 했죠. 그래서 모든 국민과 특히 언론이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확인됐고 국민의당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다 하는 찬사를 받아본 것은 모처럼 받아본 거예요. 처음이에요. 모처럼이 아니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감사도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잘했다고 다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장애투쟁을 하던 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 때는 국회로 돌아와서 투쟁하는데 국정감사 시작되기 직전에 시도지원장과 지구당 의원장들을 사퇴라 이렇게 결의를 하니까 당 내분으로 들어가서 싸우다가 그게 희석됐는데 이번에도 당대표면 예산의 투쟁을 위해서 당에서 진도주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는 비워놓고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외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결국 정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또 예산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당대표가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통과하는데 지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전부 나가서 통합 세미나나 하고 다니고 만나고 다니고 하니까 전열이 좀 흩어졌지만 다행히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나 권은희 수석 황주홍 간사 이런 분들과 저도 상당한 도움을 드리면서 잘 통과가 됐어요. 이번에 한 국민의당 역할이 대표님이 계속 주장해왔던 선도정당으로서 우리가 자영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우리 역할이 있다고 했던 그 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우리 공장장이 잘 찌버리니까 이 방송을 많이 듣는 거예요. 갑자기 본인에게 유리하니까. 어쨌든 이 역할을 해서 지지율도 올라갔어요. 실제로. 좀 전에 리얼미터하고 얘기했는데 꼴찌 몇 주 하다가 통과되자마자 그 공의 일부가 국민당에 간 게 맞거든요. 네. 난 그건 처음 듣는데. 돈을 발표했어요. 한 15%로 올라갔어요? 아니요. 4%대에서 6%대로 올라갔습니다. 좋은 신호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왔잖아요. 자꾸 안철수 대표가 그러한 것에 매진을 하면 지금도 될 수 있어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통합으로. 안 되는 통합으로 가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면 2등 정당으로 된다. 그런데 통합하면 꼴찌 정당 돼요. 심정적 이혼이 됐는데 혹시 합의 이혼도 가능합니까? 어제 말이죠.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데 합의 이혼해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당신들은 절대 안철수는 통합을 가는 거고 다섯 분 다 그거예요. 통합하면 안 된다. 안 되는 당하고 왜 통합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합의 이혼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기가 솔깃하더라고요. 기가 솔깃하더라고요. 여기서 합의 이혼이라는 건 결국 그러면 양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해서 갈라 쓰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얘기를 학자들이 또 전문 정치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분열에서 성공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똑같지 않잖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통합. 그런 정신으로 가야지 합의 이혼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렇지만 그건 몰라요. 앞으로. 그렇죠. 합의 이혼이라는 건 결국은 정치형으로는 분당인데요. 그렇죠? 각자 갈 길 가자. 그럼 당신도 당신 당부에 들고. 적은 당에서 또 분당되면 또 적어지고. 그렇지만 같이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가 통합을 어느 순간 선언해 버렸다. 물론 안에 있는 의원들은 반대하겠지만 이거 막을 길은 없잖아요. 그 선언을.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안철수 대표가 다수의 원예지역 위원장들과 당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안철수 당이에요. 애초에 만들어질 때. 누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도 압도적으로 되고 또 당대표도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압도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믿고 통합을 해서 나가면은 그 다음에 또 작은 당에서 대통령이나 선거는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작은 당을 하려고 안철수 대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탈호남을 해서 당이 작아지더라도 바른 정당의 윤석민 후보하고 합쳐가지고 자기는 중도 보수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지방선거위원은 자영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하고 합치고 그래서 몸집을 키워서 보수의 적자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반대 최근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거의 보니까. 저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완충지역으로 바른 정당하고 하고 그 다음에 한국당 세력들하고 통합해서 이쪽에서 안 됐으니까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돼서 집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도 그렇게 봐서 제2의 와이스의 길을 가고 있는데 호랑이 굴로 와이스가 들어가서 와이스는 호랑이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대표는 호랑이 굴로 간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지구멍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신다. 지구멍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안철수는 김영삼이 아니에요. 그런 탁월한 정치력과 리더십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못해요. 그랬다면 국민의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렇죠. 다 같이 갔겠죠. 그렇죠. 리더를 믿고. 지금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호남계가 왜 거기에 미끄럼이 돼야 되느냐. 안철수 대표가 그만한 정치인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걸 큰 보수 정당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용당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거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정치성과 가치관이 그건 원칙 문제예요. 이게. 아무리 국회의원이 좋고 정치가 좋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대통령 하면 거기 가서 국회의원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비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지나친 비유였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우리의 정치성과 가치관은 원칙이니까 그 원칙을 지키면서 타협과 통합과 이런 정치를 해야지 완전히 다룬.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제일 가까운 김무성 대표하고 협력을 해서 정치를 이끌 수는 있지만 함께 같은 당에서는 있을 수 없다니까요. 원칙 다르니까.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면서 화합하고 타협 조정하는 것이 국회 아니에요. 이번 예산만 하더라도 100% 만족은 없다. 한 푼이라도 삭감하면 국민이 부담이 줄어들고. 그런다고 계속 합의를 못해서 통과를 안 시키면 국민과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접점에서 서로 양보하고 해주는 게 통과시키는 게 예산이고 정치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의당이 해가지고 모처럼 언론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어디 가든지 이번에 어제도 내가 언론인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이번에 처음 잘했대요. 아주 잘했다고. 맞아요. 처음 잘했다. 아니 자꾸 잘한 거 있지만 늘 새롭다 이거지. 또 그걸 약점 잡아가지고 박수나 치고 말이지. 제가 말했나요? 대표님이 말했는데 처음 잘했다. 아니 그러니까 나처럼 얘기를 해서도 또 하면 잘못하면 그걸 인정을 해서 고치면 돼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한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번에. 하여튼 이 예산안 통과에는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없었다는 거군요. 몰랐는데. 뭐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치는 쇼잉입니다.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고 국민이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언론을 통해서 그런 지휘하는 모습 같은 것이 심각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야 되는데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 다니면서 통합만이 살 길이다. 그 통합의 살 길이 죽을 길을 가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본인은 살 길이라고 생각하시죠. 본인은. 본인은. 예산안보다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통합이 더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쭉 풍행선을 끝까지 살릴 수는 없고 언제 결론이 날까요. 보시기에. 충돌을 하든 갈라서든 아니면 잠잠해지든 누구 한쪽에서 항공을 하든. 저희는 아직도 국민의당은 살릴 길이 있고 그 살릴 길이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포기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합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 현재는 절대 그 고집과 추진력 때문에 포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이 완전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 희망사항은 안철수 대표가 포기 선언을 내주기를 바라고. 또 안철수 대표의 희망사항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은 통합으로 들어올 거다. 이런 착각이 계속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게 언제쯤 됩니까. 그거야 말하면 안 되죠. 그 말하면 정치 구단주가 아니에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는 대표님은 이때까지도 이게 결론이 안 된다면 행동을 할 때다라고 하는 내심 타임탭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아직 모르겠어요.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달렸죠가 아니라 아직은 결정이 안 됐다는 거 보니까 타임탭을 있으신 거네요. 상황에 따라 달렸죠. 물론 다르긴 한데. 안철수 대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 우리 당내 문제입니다마는 예산안 통과를 두고 의원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안 갔어요. 왜냐하면 또 가면 또 싸우고 또 제가 발언한 것은 또 안철수 대표하고 각을 세웠다. 이렇게 하니까 안 갔는데 확연하게 예산 통과를 놓고 딱 구분이 되는데 예산 통과 반대 당론으로 하지 말자 하는 의원들이 안철수 짓게 될 서너 분밖에 안 되더래요. 이런 걸 보면. 안철수 대표 쪽은 그러니까 예산 통과가 안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이 40명의 국회의원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정의로운 생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산안 통과를 반대한 것은 안철수 대표 쪽 의원들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도 있었지만 당론 표결하지 말자. 나는 반대이기 때문에 내 소신 표결하겠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었다고 그런데 딱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해가지고도 기자들 판단이 굉장히 적중할 때가 많잖아요. 안 적중할 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안 적중한 것은 김호준 공장장이나 대개 안 적중하지 우리 당 출입 기자들은 99% 적중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안철수 대표는 포기 안 하고 호남 의원들이 나가는 걸 반깁니다. 아니 왜 호남 의원들을 호남 의원들 해요. 그렇게 자꾸 지역구도로 나누려가니까 문제예요. 중진도 아니고 호남 의원도 아니고 우리 당에 우리 당 40명 이제 39명 차민길 의원이 참 애석하게 됐습니다마는 39명 의원들의 마음속에 있는 흐름이. 그럼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라고 하죠. 그렇게 정확하게 써야지.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나가든 말든 계속 갑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정도에는 약간 구체적으로 달이 폭포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얘기해 주시죠. 저도 그렇게까지 진전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루하잖아요. 지금부터 국회는 예상국회 끝났으니까 물론 개헌과 선거구제도 개편으로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지만 총을 우리 국민의당은 앞으로 쏘지 않고 옆으로 쏜다고요. 당뇨 쌍만 들으면 이게 뭐 6%로 올라갔던 게 다 내일 모레 또 3%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요. 달이 폭포 계획 다음 주에 알려주시는 것으로 있는지 없는지 최소한 시기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정치 구단주 박주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